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. 지난달 29일 스커트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만 다섯 번째입니다.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,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김이삭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.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트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다섯 번째입니다.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8일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방향으로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24마일이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입니다. 북한이 지대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이번에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또 미 항모전단의 연합해상훈련과 관련해 대함정 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로도 풀이됩니다. 이 밖의 미북관계,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제재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KBTV 김희상입니다.